강서 행복한 인문학당이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현장 강좌로 문을 엽니다. 다음 달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강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됩니다. 동서양 고전철학에서 배우는 인생교훈을 주제로 인기 작가, 평론가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. 수강료는 3만원이며 선착순 120명 모집으로 희망자는 다음 달 9일까지 모아폼 누리집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수강료